국민의당 지역 일부 예비후보가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. 전남동부지역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구희승, 김경호, 박종수, 남기호, 정인화, 김철근 등 예비후보 7명은 최근 야권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기만하는 구태정치의 답습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당 창당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들은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.